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업도 일어날 뻔했지만 김포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되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요. 하지만 인력 충원 문제와 운영 방식 재검토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정상 개통 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두 분 모셨습니다. 정학용 식량닷컴 대표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일 김포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노사정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김포 도시철도 개통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포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서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부분, 이 과정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정학용 대표께서 이 과정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악의 파국상을 막았던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와 그다음에 노사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나름대로 적극적인 여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합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과정 속에서 상황을 진두지휘하면서 실타를 풀어나왔던 정학용 시장의 어떤 노력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아 맞닿은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일정 정도 정학용 시장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실제로 시의회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어떤 협업 시스템이 부재했던 부분들 이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문제에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서울교통공사가 주변부에서 빙빙 돌면서 오히려 책임 주체로보다도 좀 관전자 위치에 머물러버리면서 끝에 가서 숟가락 하나 얹었던 행동 이 부분들은 좀 문제가 좀 심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레미콘 수급 부족 사태 그리고 이번에 노조 파업 사태 이거 아울러가지고 7월달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개통 직후에 어떤 교통 대란이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난 사태에서 보면 김포시의 도시철도 행정이 예측 행정과 선제적 대응에 좀 실패하고 있다. 실제로 7월 말에 개통에 앞서가지고는 또 한 번에 제3회 사태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준우 기자는 이번 협상까지 타결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노조에서 얘기하는 연구 영역 추진에 대해서 어쨌든 정해서 허락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노사정은 김포고들아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공공성 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 이 점이 좀 괜찮고요. 두 번째는 김포고들아의 인력구조 조직 발전 등 전문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 영역을 추진한다는 거군요. 이 연구 영역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 인력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적 개선이 경전처리 운영에서 강가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김포시에서 임재했다는 것이 약간 합의서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번에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부속사업비 해결 문제였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5년간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나름대로의 9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부속사업비를 이득을 확보를 해서 운영비 차감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실제로 6억 3천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면서 이 차액이 결국은 노조 직원들의 운영비에 그대로 전가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합의문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도대체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소가 된다는 것인지 핵심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이 부분들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이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추가로 저기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학용 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게 어떻게 보면 대화의 주체가 돼야 할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런 문제적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가 아닌 김포시가 주문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합당하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김포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학용 시장이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으면 평가받을 만한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구조적 대응 시스템적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노조에서 제안했던 시의회의 당사자로서 참여 부분들이 왜 해소가 안 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더구나 서울시 교통공사를 상대하려면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협의회에 국회의원에서 사람들이 파견돼서 이게 소통이 되고 서울시나 서울시 교통공사를 불러가지고 당초 계약 사항에 충실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버려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교통공사의 어떤 책임론을 정확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대응이 없었던 점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정치력의 부재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정진욱 기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들의 어떤 행동은 어땠나요? 역시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정말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을 때도 서울교통공사 쪽 그리고 골드라인 쪽에 다 전화를 했는데 서로 떠넘기기 바빴었거든요. 서울교통공사 쪽은 자의사인 골드라인에 물어봐라. 골드라인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교통공사 계약자니까 그쪽에다 물어봐요. 계속 이렇게 핑퐁을 했거든요.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김포 도시철 또는 계약당사는 어쨌든 서울교통공사거든요. 교통공사가 나서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의사에게 퇴근을 떠기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적인 것도 있고 정립기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권에서도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주변이나 계시는데 이 두 분들이 이 문제를 어쨌든 지역의 현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교통공사와 채널을 가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문제집이 있고 어쨌든 서울교통공사가 자의사를 운영했던 9호선, 2호선, 2, 3단계 그리고 소사 원시선도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이렇게 해온다면 분명히 시민들한테 외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제기가 분명히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기도록. 문제는 좀 이런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에 5년간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5년간 운영을 해보면서 김포십장에서 같이 참여를 하거나 관찰하면서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향후 직영체제를 갖추는 한의 준비기관으로 삼겠다. 이런 부분이었던 건데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김포시와 같은 무인경전처를 운영해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문성 자체가 이미 없는 곳에 맡겨버리다 보니까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수수방관한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어쨌든 이런 다단계 구조 자체를 단선화시키고 책임성을 묻는 그리고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의 서울교통공사 그 자회사 골드라인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노조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상시 채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노사정협의회는 기존에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이라면 실제로 같이 김포 도시철도 발전 추진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서 서울교통사와 노조를 끌어들여서 여기에 노조도 시의회도 참여하고 선출지 공지 참여하는 이런 항구적인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협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 해결과 상여금 지급, 노사정협의체 운영, 법명, 제도에 맞게 단계적 변경 등 크게 4개의 골자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진욱 기자, 안전문제에 대한 공동점검은 합의가 됐죠? 네 어쨌든 합의는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19일에 노사정의 시장인 포함해서 합동점검 실시가 되는데요. 노정에서 주정했던 고촌에서 김포관의 차량이 떨리는 문제 2분가량 심하게 떨린다는 문제가 있었고 1인 역사 문제,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배수 펌프 전원구조 문제 총 6곳이죠. 2곳 중에 6곳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현장 점검을 진행해서 운영자, 시무자 통해서 안전문제를 좀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바로 임금 협상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기존에 생활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탈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등 이런 안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 노조 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노조가 만족할 만한 합의가 어쨌든 이뤘으니까 파업을 처리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에서도 나왔어요. 찬성이 총 107표가 나왔다고요. 총 조합원이 131명 중 122명이 참석해서 하지만 임금이 상승했어도 안타깝게 여전히 투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쨌든 시인과 사측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노조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임금에서도 3에서 5% 그리고 임상이 됐고 사기업금의 일부 부분에서도 노조 측이 한 발 정도는 물러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를 줬다.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임금 외적의 노사정 정기적 협의체 구성이 된 것도 어쨌든 고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노조를 움직이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인건비 등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가 늘어날 거잖아요. 당연히 김포시는 이미 운영사와 이미 계약을 통해 사업비를 정해놓은 상황일 텐데 그럼 이 늘어난 사업비는 어떻게 김포시가 감당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교통공사가 감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번에 합의사항 3번에 전문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김포시는 2016년 6월 이후 법령 제도 등 환경변화위원회에 따른 변경사항을 서울교통공사의 요구에 의거 단계적으로 조속하게 이행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의뢰한 게 김포시고 이걸 받은 당사자의 교통공사인데 이 문구 보면 거꾸로입니다. 교통공사의 요구에 의거해서 김포시가 이행하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문구가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최저임금제 실시나 정부 시청의 변화를 변화정에서 담아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문구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계약의 주체 당사자가 지금 갑과 의리 바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는 세부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사본상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정진욱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일단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노조 주장의 합리성과 근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게 필요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어떤 임금 보존이나 영업 손실분을 누가 보존할 것인가. 그래서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나름대로 책임성이나 역할 분담이 필요하겠죠. 그러함에도 3번의 문구처럼 계약의 주체가 바뀌는 이런 문구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인 건데 이걸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문구가 나오는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영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이런 가불이 바뀐 이런 문구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제가 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인력구조 개편일 것입니다. 김포시는 노사정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준욱 기자, 노사정협의체에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나요? 일단 노사정협의체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사측하고 김포 도시철도 지부, 노조죠. 그리고 김포시 3자가 참여 구성되는데 아까 정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의원이나 지역국회의원이든가 좀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노사정협의체에서 안정과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인력 문제가 자전히 걸리잖아요. 현재 218명이 정원인데 지금 2명을 더 쓰고 해서 2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오고 있는 인력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노조가 당시에 협의했을 때 시차액 없다고 얘기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원하는 시차액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력 운영면이었어요. 인력 운영면에서 최소한 260여 명은 필요하다. 지금에서 더 필요한데 이것들이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6월 말까지 시운전을 하면서 정확한 인력 산출을 권고하는 레논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인력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임금도 또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나중에 또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노사정협의체의 지역정치권 등 관련 기관들이 더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는 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의만 혼자서 앉기에는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조직체인 서울교통사를 시역으로 감당하는 게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인력 충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학년 대표께서는 이 부분 긍정적으로 간다고 보고 계세요.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김포시에서 최근 몇 년간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버스에 사고가 참 마이너스입니다. 가령 당산역 가서 2층 버스가 교각을 들이받는다든가 그런 요인들을 제가 시의원시를 따져보니까 시청의 답변은 그런 거였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준공영버스, 공영버스 이런 거 수도권에서 인천과 서울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숙련된 버스기사들이 조금 경렴같이 되면 다 외부로 빠져나가버리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철도 문제도 비슷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인력 수급 문제와 또 양질에 숙련된 어떤 노동자들이 이걸 운전해 나가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연구 용역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일정도 객관적인 팩트체가 나와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아마 지금 현재 합의된 대역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일정도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김포시가 일정도 부담을 또 요구하는 그런 또 역제한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5년간 계약 맺은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속 사업비의 해소 문제 그리고 이런 속에서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상호 책임성 부분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성과 편의성 부분들은 제1의 과제로 놓고 적절한 합리적인 차선 체계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합의된 사항들을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이 과정에서 정진욱 기자는 또다시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보죠. 인력 확충이 될 거고 제어 마련이 필요하고 그때 비용 부담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돈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데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 정대표님께 말씀하셨죠. 이게 상당히 진통이 따랄 수 있거든요. 시는 도시철 때 오랜 기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어쨌든 또 시민들도 이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시는 대중교통이라든가 도로시설이라든가 혁신교육도 취재하면서 교육 쪽에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철 때 또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 부분에 따서 시민들의 눈총을 분명히 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 문제를 가지고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합의가격정에서 보여줬듯이 적극적으로 나서지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와 교통공사와 갈등도 관대 관광의 갈등 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자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전점이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움직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듯이 시가 좀 거꾸로 지금 그런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같이 합세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노조 측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노조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의견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됐다든가 어쨌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시민의 안전을 이어지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권관이 나오면 분명히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포시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공사죠. 그럼 서울시를 상대해서 김포시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김포시는 서울시에 비해서 대중교통 노선 확충이나 아니면 5호선 연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대적인 의뢰위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어떤 일방적인 승리와 패자가 아닌 윈윈할 수 있는 절중점을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너무 계약 조건에 문서만 연연해버리면 실제로 어떤 너무 경직돼 흘러가기 쉽고 그렇다고도 너무 그냥 현재 해결만 해결책만 내놓다 보면 당초에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 규정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들 적절한 절중점과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어떤 김포 정치권의 노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한 해 시험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논란이 재범박되는 걸 막으려면 향후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당장 단기적으로 노사정협의회에서 현안을 풀어나가겠죠. 그런데 노사정협의회는 그대로 들어갔다. 투트랙으로 그 요각에서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가칭 김포도시철도발전추진위원회 여기에서 장기적으로는 5호선이나 인천 2호선 연결까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틀 속에서의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협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가에 들어가서 당면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고 중장기적 로드맨까지 어떤 거버넌스 체제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틀들이 필요한데 사실 매번 이런 현상이 나올 때마다 시장님이 개인이 혼자서 나서서 일을 처리하려면 어떤 많이 힘에 붙이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구조적, 시스템적인 하나의 틀들이 이제는 공론회장 속에서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돼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포도시철도의 안전개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오는 7월 개통될 예정인데요. 아무쪼록 지역 시민들의 건강한 발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오는 8월 개혁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오는 8월 1일 Square 그것은асти의 TV책을 사용합니다. 습니다. 19 sectionsуемoma K Deejo Horo Marin,tempo와 안녕히 zdrow rendered 년ikan